홍콩은 ETF가 나와도 5억 달러가 될지 10억 달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작을 거기는 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떠냐 프레스토랩스나 매트릭스포트가 얘기한 200억 달러가 가능할 거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주식과 부동산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실업률 저렇게 높아지고 있고 대한투자자산에 대한 리즈가 중산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 ETF를 많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중국당국도 더 이상 그걸 막지 못하고 사우스바운드 스타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콩 ETF에 중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오늘은 최근에 홍콩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그중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홍콩에서 이제 함께 방송도 좀 촬영을 하시고 함께 다니셨는데 홍콩에서 돌아온 직후에 바로 홍콩에서 바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먼저 딱 보는 순간 뉴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저는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아냐 뒷붙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웹3 페스티벌 저희가 갔던 그 홍콩 행사에서 부스를 다녀보면 이제 가장 큰 부스가 어디였나요? 해시키 그룹이었죠? 해시키 그룹 부스에 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또 OKX 부스 가서 얘기 나눠보고 또 다른 부스들 가면은 다 기정사실화로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SFC와 하베스트 글로벌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잠정 ETF 승인은 다 결론이 난 상태고 언제 어떻게 거래를 시작하게 할 건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될지는 몰랐죠 물론 되는 거는 당연한데 조금 기다려보는 느낌도 있었어요 승인 발표 자체를 그렇죠 ETF 승인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바스프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센스죠 지금 홍콩에 두 개 거래소가 인가 받았잖아요 해시키 그룹이 이제 가장 먼저 받은 가장 큰 거래소고 OSL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연내 20개까지 늘어난다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ETF 그 다음에 거래소 승인 이게 두 개가 맞물려서 양대산맥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홍콩에서 네 그만큼 홍콩이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관련돼서 좀 다시 금융의 중심지로 부응을 좀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은 승인 자체에 대한 이슈를 딥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홍콩이라는 이 지역의 특수성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홍콩 딱 하면은 엄청난 첨단 금융 딱 생각이 났는데 그 주도권이 사실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싱가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지금 홍콩이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립토에 열을 좀 올리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홍콩에서 그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 가문의 돈을 운용하는 펀드죠 펀드들이 100여 개가 싱가폴로 다 이주를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중국과 홍콩이 굉장히 강경하게 이 코로나 폐쇄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근데 싱가폴도 엄청나게 폐쇄적인 정책을 쓰긴 했거든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였긴 해요 근데 홍콩에서 코로나를 계기로 그 전부터 이제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대부터 이미 홍콩이 이제 중국 당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문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규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큰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가문들이 이 중국 당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내 자산을 이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싱가포르라는 곳으로 이제 대체제를 찾아 떠나는 물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직접적인 캐털리스트 총매제가 된 거는 역시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추산되건데 이제 홍콩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 가문 중국과 동남아, 동아시아 쪽 가문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가 200여 개가 있다 하는데 그중에서 100여 개가 싱가포르로 떠났다는 추산이 있었어요 금액 기준으로는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추산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홍콩의 금융 중심지라고 불리우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라고 불리는 홍콩이 뭐 제이피 몰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라던가 이런 기라성 같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대형은행들 아시아 헤드쿼터가 홍콩에 있는 이유가 결국 그 홍콩에 있는 그 패밀리 오피스들의 자금을 맡아서 운용하고 이제 가문들의 자금 맡아서 운용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의 중심지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부자들을 놓친 게 가장 큰 이제 아무래도 사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이 이제 2022년에 처음으로 아시아 금융허브라고 하는 유력신문이 발행하는 그 순위가 처음으로 홍콩이 이제 싱가포르한테 역전당하면서 진짜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홍콩이 지금 중국 당국의 간섭을 얼마나 받고 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홍콩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은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찾아올 건지 여기에 이제 중국 당국의 간섭 정도에 이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그 중국 정부의 개입 정도 중국에서의 본토 자금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원래는 홍콩에 이미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이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지금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사우스바운드 스타커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는 있어요 중국과 홍콩 정부 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종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 주식시장도 외국 시장으로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이 그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열려 있는데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펀드 이런 것들만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도 지금 거래가 중국에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돼서 굉장히 세게 강공 드라이브를 그동안 펼쳐왔잖아요 채굴까지 안 되고 채굴 안 되고 관련 사업 못하고 근데 거래는 금지했는데 거래는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는 금지했는데 거래는 하고 있다 네 회색지대 영역으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이 일환으로서 홍콩 비트코인 ETF도 선물 기반 ETF는 일단 거래가 안 되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승인된 현물 기반 ETF도 아직은 조건부 승인이라 어떻게 될지 청사진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아마도 중국에서는 거래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죠 네 간단하게 이제 중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홍콩에서 느꼈지 않습니까 홍콩이라는 지역이 예전에는 영국령일 당시의 느낌을 이제 물을 많이 빼고 중국의 느낌을 많이 담으면서 상당히 뭐랄까 중국 경제 안으로 확실히 들어온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에 대한 친화도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ATM이라든지 OTC 상점이라든지 또 길거리의 전광판에 백화점 전광판에 NFT 광고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상반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홍콩에 가면은 요즘 제일 유행하는 운동화가 뭔지 아십니까 전세계적으로 호카라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호카 호카 오네오네라고 하죠 호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보여요 저 나이키만 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많이 안 보여요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매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실 롯데월드물 가면 있는데 홍콩은 호카가 굉장히 전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버스, 트램, 건물, 전광판 전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금 운동화 기업이에요 저도 지나가다 한 번만 봤겠죠 봤겠죠 그리고 잘 아시겠죠 이거는 아시겠죠 룰루레몬 아 그건 알죠 요가복계의 샤넬이라고 하는 룰루레몬 우리나라는 근데 아무래도 안다르나 잭시믹스 이런 것들이 더 여성분들이 많이 입으시니까 룰루레몬 상대적으로 잘 안 보이는데 홍콩에도 길거리에 여성분들이 요가복 입고 돌아다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다 룰루레몬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홍콩이 완전히 개방된 경제이기는 한 거예요 중국이 아닙니다 홍콩은 중국은 다 되잖아요 구글도 되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SNS 다 되고 홍콩 다 되죠 홍콩 다 되죠 카카오톡도 다 되고 다 되죠 다 되죠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채찌피티는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너무 불편했어요 진짜 채찌피티 안 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채찌피티 빼고는 완전히 개방돼 있고 그만큼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호카와 룰루레몬이 이게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홍콩에서도 똑같이 유행을 하고 있구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 상당히 그래도 트렌드 빠른 편이거든요 틱톡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아직은 제트다 제트다 제가 하는 일이 마케팅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트렌드를 쫓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탠리물컵 이런 거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이런 것들도 홍콩에 이미 또 엄청난 사재기가 발생했다고 제가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글로벌 트렌드 빨라요 확실히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아 맞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 이렇게 많은 테슬라가 있는 도시는 처음 봤어요 저도요 이거 정말 보시는 분들이 테슬라 가지고 그래 우리나라도 많은데 아 그런 정도가 국민차인가 약간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테슬라 진짜 많죠 소나타급으로 많아요 소나타급으로 많아요 그리고 다 페이스 오프 뭐라 그러나요 뭔가 그 개조해가지고 틴팅 예쁘게 매트한 틴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색깔로 도색을 하든지 굉장히 특이하게 개조를 해서 타고 다니시고 BYD 그러니까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유행에 빠르다라는 게 거기서도 저도 느껴졌어요 아무튼 돌아와서 크립토에 엄청 익숙하다 크립토가 그러니까 트렌드 유행에 선두하는 문화에 아주 제일 선봉해 있는 사실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얼리아답터라고 해도 IT 가전 얼리아답터라고 해도 크립토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를 하는 사람들이나 조금 약간 비슷한 결이니까 비트코인 정도 바라보는 건데 홍콩은 가보니까 아예 전반적으로 그냥 쓰는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나라도 박상기 당시 정무부 장관이 거래소문 닫아버린다 그리고 아무 법도 없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한테 선물 옵션 못하게 한다 이런 거 안 했으면 그리고 ICO 금지했죠 이런 거 안 했으면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굉장히 선두했을 수도 있어요 암호화폐라는 것의 어떤 트렌드를 선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ICO도 못하고 가상자산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밖에 못하고 커스터디랑 거래소밖에 못하고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다 떠나가지고 싱가포르 홍콩에다가 법인 세우고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거래량은 이렇게 전 세계 2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관심은 핫하지만 사실상 유행을 선두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홍콩은 다 열려있거든요 지금 뭐 일단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법규제라서 못하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암호화폐 관련돼서 ATM도 있고 뭐 우버도 있죠 우버도 사실상 불법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다 택시도 우버 쓰고 다 우리 우버 다 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ATM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TC들도 그렇고 그래서 블록미디어 요즘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홍콩 OTC 이제 규제 정립된다는 기사가 덜어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규제를 하면 그때부터 뭐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홍콩 거리를 걷다 보면 크립토 판다 뭐 크립토 어쩌고 저쩌고 OTC들도 막 환전소들이 막 보여요 비트코인 캐시 ATM 있고 네 ATM 있고 신박하더라고요 그냥 걷다 보면 막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아니 이렇게 크게 샵을 차려놓고 한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자유의 위대함이죠 자유의 위대함 암호화폐는 정말 자유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게 홍콩에서 굉장히 핫하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홍콩 행사장에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행사했으면 크립토인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네 각기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거기 다 있더라 맞아요 굉장히 그게 지역적인 특수성이기도 하고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인들 진짜 많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많이 온다는 거는 또 이제 뭐 이 뒤에 더 자세하게 드릴 말씀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홍콩이 ETF를 출시하고 중국 자금이 넘어올 것 같은 이유가 그 ETF에 너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중국에 많아서 뭐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중국 경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암호화폐 투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기존처럼 땅 사고 부동산 사고 주식 사면 되거든요 잘 살고 있었으니까 잘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중국도 부동산 주식 5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 투자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저렇게 중국에서 거래를 금지해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홍콩에 오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홍콩으로 이렇게 웹3 페스티벌 행사를 하니까 다 중국 사람들만 지금 와서 구경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목격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있었는데 5일부터 시작됐던 페스티벌을 모두 겪고 이제 백군청 이사도 한 4월 한 9일 정도 10일 정도에 귀국을 했는데 발표를 한 게 이틀 3일 주말 넘자마자 지금 된 거니까 상당히 현장에서의 느낌을 즉각 즉각 반영해서 이제 금융사들이 그런 승인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를 한 건데 그렇죠 신기한 건 비트코인 휴연물 ETF와 이더리움이 같이 승인이 동시에 됐어요 이것도 또 노림수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된 것도 예상보다는 빨리 된 것도 신박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홍콩 정부의 적극성이죠 홍콩 정부의 적극성이 여기에서 완전히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ETF는 비트코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같이 해서 확실하게 해계머니를 잡아가자 가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완전히 해석이 됩니다 이더리움의 증권성이 미국 SEC가 현재 SEC의장인 게리겐슬러가 다른 사람들은 사실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서서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굉장히 열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게리겐슬러가 SEC의장으로 있는 동안은 이더리움의 ETF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증권성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됩니다 그전에 그래서 비트코인도 ETF 나오는데 그레이스키의 소송이라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이벤트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소송에서 SEC가 졌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아직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저런 증권성 이슈에 증권은 아닌데 그래도 그러면은 비트코인같이 ETF가 나오려면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어쩔 수 없는 뭔가 이유가 또 SEC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차이피일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홍콩이 봤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120억 달러의 자금이 3개월 동안 쏟아져 들어오면서 저렇게 성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뭐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뭐 역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10억 달러를 돌파한 ETF 블랙록 ETF들 중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1억 달러를 돌파한 ETF 이런 신기록들을 계속 세워주잖아요 이거를 보고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차별화를 두자 어떻게 차별화를 두냐 ETF를 낼 때 이더리움도 같이 우리는 증권성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한 것 같고 이제 뭐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차별화를 두려는 미국 ETF보다 우리가 좋아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또 계속해서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5월에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는 5월 승인은 좀 어렵지 않냐 특히 올해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홍콩에서 바로 그냥 이더리움 현물 ETF를 해버린 거잖아요 물론 아직 거래는 안 됐습니다만 이더리움은 우리가 사실 백훈종 이사랑 많이 얘기를 하는 쪽은 아니긴 한데 이더리움이 근데 ETF로 거래가 개시가 되면 좀 파급력이 있긴 있을까요 선물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결과가 네 그랬죠 저는 이더리움 ETF는 자기 발에다 총 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데 그럼 네 이더리움 홀더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ETF라는 증권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은 이제 이더리움 홀더 기존의 홀더들과 그다음에 ETF를 통해 많은 이더리움을 갖게 될 이 자산운용사들 사이에 해괴물인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말이죠 이더리움은 한 표가 그러니까 이더리움 하나가 한 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네트워크에 대한 장악력이 세지는 구조잖아요 POS 때문에 그러니까 POW에서 POS로 전환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간 건데 결국 지금은 이제 비탈릭 부테림 그다음에 초기 창업자들 몇 명 그리고 초기에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그런 여러 기관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더리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역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결정이 지금까지는 뭐 이더리움 일반 홀더들 우리 같은 사람들 32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없었죠 대체로 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크립토인들이 투자를 했고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기관이 들어오면 세력 싸움이 된다 그렇죠 전통금융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지향하는 바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뭐 가스비 비싸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가스비에 싸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하드포크 하세요 이렇게 돼서 표결을 붙인다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에서 그러면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탈릭 진영 자산운용사 진영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드포크 되겠죠 처음에는 비탈릭 진영이 우세할지 몰라도 오리지널보다 이제 나중에 자산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많아지면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다 주주총회가 되는군요 주주총회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해계무늬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자기 발에다가 총을 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ETF땜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콩 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없죠 그냥 자산운용사들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수수료 장사잖아요 ETF는 열심히 돈 벌고 잘못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더리움 가지신 분들이 깜짝 놀라실 발언을 백군족 이사가 하셨는데 이거는 일정 부분 감안하시고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식 자체가 그렇게 POS로 1년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제 그런 지분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ETF 비트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홍콩발 승인 소식을 가지고 신기하게도 이제 미국이죠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들은 부정적으로 그냥 트위터를 막 써재끼고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아시아의 리서처들은 또 그 반대로 긍정론 일색이에요 그렇죠 무슨 일입니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그분의 트위터를 보면 아주 약간 미국 국수주의 색깔이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었나요 미국 ETF가 짱이야 미국 금융시장이 짱이야 심지어 에릭 발추나스는 객관적으로 트위터를 쓰는 양반인데 되게 설케스틱하게 약간 조롱하듯이 길게 썼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매트릭 스포트나 또 어디죠? 프레스토 리서치 프레스토 리서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고 보고 200억 달러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에릭 발추나스는 5억 달러 굉장히 미국 ETF에 3개월 동안 120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홍콩 ETF는 5억 달러 예상한다고 하니까 40배 차이로 본 거예요 그렇죠 프레스토랑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에릭 발추나스의 말은 뭐냐면 홍콩은 ETF 시장이 작아요 우리나라가 ETF 시장이 더 커요 제가 아마 마지막에 찾아봤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물론 홍콩보다 작지만 ETF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ETF 거래 많이 하거든요 엄청 좋아하죠 스파이 QQQ 난리 나죠 네네네 싱가포르, 홍콩, 선진국, 다른 선진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ETF 거래 많이 안 하고요 주로 직접 투자 아니면 펜션펀드, 퇴직연금 같은 걸로 해서 그것도 주식 직접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직접 투자가 더 유행이고요 그런데 ETF가 그래서 시장이 작으니까 여기서 프로포션을 봤을 때 비트코인 ETF 나와봐야 많이 들어와봐야 5억 달러다 이런 추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홍콩의 ETF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중국이 안 넘어온다 중국 자금이 안 넘어온다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프레스토랩스랑 매트릭스포트 같은 곳들은 결국 어떤 가정을 하는 거냐면 중국 당국이 결국 홍콩 비트코인 ETF 투자를 중국 사람들에게 허용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허용을 안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또 가정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들어올 것이다 지금도 우회적으로 들어오죠 지금도 우회적으로 들어오고 적격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런 곳들은 중국 본토 현지인들의 고객 자금을 맡아서 홍콩에서 운용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상자산 ETF를 사는지 뭘 하는지 알 게 뭡니까? 중국 당국이 그냥 그렇게 우회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고 중국에는 또 중산층 우리나라로 치면 중산층 우리나라로 치면 자산가 계층인데 중국에서는 중산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한 10억 원 이상의 자산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4천만 명, 5천만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펀드 현지 펀드를 이용해서 우회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200억 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본토, 중국 본토에 투자한 내역이 섹터가 다른 거더라도 이게 회수된 자금이 예를 들어 홍콩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어 암호화폐 OTC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하면 이게 중국 당국 입장에서 알 게 뭡니까? 모르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다 우회적으로 들어올 방법이 많죠 그러면 백훈종 이사는 프레스토나 아시아 리서처들의 의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에릭 발추나스 의견에 가깝습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에릭 발추나스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패밀리 오피스 중국의 가문의 자금은 그렇게 쉽게 비트코인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제가 이건 홍콩 가서 2월 달에 홍콩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사관에서 현지 VC 대표님들과 저 같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간담회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디엘증권이라고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의 자금을 운용하는 패밀리 오피스 대림증권 아니죠? 네, 아닙니다 디엘증권이라는 중국의 패밀리 오피스인데 거기에 한국 직원분, 유일한 한국 직원분이세요 임원급이시고 그분의 말을,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그분한테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고객들의 비트코인은 왜 투자를 안 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봤는데 그분의 입장은 노, 비트코인 노입니다 노 그냥 뭐 생각도 아니고 네, 부자들의 의견은 일단은 굳이 투자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제일 1등은 미국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 주식 중에서도 미국 주식 그래서 상장 주식이죠 정확히 말하면 상장 주식이 가장 지금은 많이 투자를 하라고 고객들이 요청하는 거고요 채권도 아니래요 근데 원래 채권이 전통적으로 패밀리 오피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율이 높거든요 한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상장 주식이 한 20% 그러니까 나머지 30%가 대체 자산인데 그 대체 자산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건 원래 없었어요 포트폴리오에 근데 이제 조금 1%로 들어올랑 말랑 하는 그런 곳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일하는 곳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패밀리 오피스들은 다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고 어쨌든 이들은 연평균 8에서 10% 무 위험 수익을 벌어주는 거 이게 가장 지상 과제거든요 넣어놓으면 알아서 이자를 잘 주는 그런 것들 안전하게 아무 변동성 없이 연 8에서 10% 수익을 만들어 줘야 돼요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들의 인식상에서는 이분들의 인식상에서는 이거를 위험한데 왜 거기다 포트폴리오에 넣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릭 발추나스가 말한 5억 달러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도 미국 ETF로 들어온 자금이 대부분 해지펀드 자금이기는 해요 그렇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 되시는 자산가분들이 자산관리사들한테 이거 비트코인 ETF 좀 넣어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해지펀드들이 차익거래하려고 들어온 자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ETF가 나와도 그런 정도의 자금만 들어올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5억 달러가 될지 10억 달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작을 거기는 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프레스토랩스나 매트릭스포트가 얘기한 200억 달러가 가능할 거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그냥 저렇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비트코인 ETF에 굳이 사람들이 투자할 필요가 없겠는데 주식과 부동산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실업률 저렇게 높아지고 있고 대한 투자 자산에 대한 니즈가 중산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하고 싶은데 지금 우회적으로 하려면 P2P로 현금으로 P2P 거래해서 코인 사가지고 그거를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양성화된 방향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홍콩 ETF로 많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중국당국도 더 이상 그걸 막지 못하고 사우스바운드 스타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콩 ETF에 중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 이번에 승인됐다고 발표를 했던 자산운용사들이 사실은 다 중국 자본 베이스로 움직이는 자산운용사가 많습니다 하베이스트, 차이나 AMC라고 하는 화샤, 보세라 캐피탈 이런 데 완전히 중국 자본 캐피탈사들인데 중국 본토의 자금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부자분들의 투자 욕구를 해소할 창구로 홍콩을 어찌 됐든 중국 정부도 쓰게끔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사람들이 예전부터 귀금속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홍콩이 다 마찬가지인데 귀금속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자본시장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프리 이코노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당 독재체제라는 정치적인 리스크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대한투자자산에 대한 내지가 항상 있었어요 중국과 홍콩 사람들은 그래서 금보유량이 그렇게 중국이 높은 거 아닙니까 리스크 해증에 대한 수요가 있었군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중국 자금이 왜 비트코인 ETF로 들어올 거냐 이거를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렇게만 보면 그냥 에릭 발추나스 같은 예상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저를 봐야죠 기저에 깔린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 중국이라는 나라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해계모니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완전히 안전자산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고 완전히 안전자산입니다 금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더 중국 당국 모르게 중국 당국한테 아무래도 전혀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거를 양성화되는 방향으로 거래하게 하는 게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체제를 지켜야만 하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말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로지컬리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닫아두지는 못할 거고 반드시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심지어 말씀하신 하베스트 보세라 amc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난다긴다는 큰 자산운용사들인데 이들이 중국 당국이 이걸 안 열어줄 건데 이걸 홍콩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걸 또 홍콩 당국이 승인을 해 준 것도 중국 자본인데 서로 눈치를 볼 텐데요 맞습니다 중국 당국하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이걸 다 알고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분명하고 광둥어보다 보통화라고 그러나요? 보통어 중국 자본을 많이 쓰는 분위기가 됐는데 중국 자본의 유입을 기대하지만 이제 우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의 홍콩 ETF 매수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대하는 앞서 말씀 주신 스타커넥트 이런 것들이 있으나 그게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홍콩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스타커넥트 사우스바운드 스타커넥트 프로그램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직접 투자는 안 됩니다 직접 투자는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이 아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반말해서 아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안 되지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제주도 부산 가면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건물주인으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그걸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일단 법인을 세우고 법인의 주주로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분투자식으로 지분투자식으로 들어가서 법인 이름으로 땅 거래를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죠 이런 식으로 다 해외 자산에 대한 우회의 수단은 중국 사람들이 아주 도같았어요 그런데 홍콩은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도 아예 막지 못하는 자기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그냥 별도 자치구라는 이름 때문에 해외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밖에 해놓은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다 이미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접근성이 높습니다 중국 사람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직접 투자만 안 될 뿐인지 간접 투자는 굉장히 이미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블록체인의 말처럼 지금 당장은 물론 막아놓은 게 맞지만 아마 4월 말부터 ETF가 거래될 거라고 하죠 주산상 그런데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은 커요 하지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다 거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거는 지금 홍콩 ETF가 처음에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온다 유입량이 많이 안 들어온다 이거는 막혀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아직 중국 사람들의 인식이 비트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세지 않아서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넘어올 거라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모두 대부분 증시 투자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2014년 정도부터 선전과 홍콩 증시 상하이와 홍콩 증시 이렇게 선강퉁 후강퉁해서 한바탕 난리가 교차격 교차격 거래가 되니까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러면 홍콩의 비트코인 ETF도 하나의 상장 종목으로서 거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등록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선강퉁 후강퉁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는 굉장히 마지막 스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라고 했기 때문에 홍콩은 우리나라 아니니까 정확히 홍콩에서는 그러니까 거래하게 하겠지만 연결 안 하면 중국에서 그냥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굉장히 마지막 스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성공하는 걸 봤으니까 미국에서 저렇게 ETF가 성공하는 걸 봤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열어주긴 할 거다 그런데 아닌 것처럼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허락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쟤네가 알아서 우회적으로 잘 하네 이런 모습을 차라리 취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또 중국 정부에서 중국 당국에서 홍콩의 비트코인 ETF를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규정하느냐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게 증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볼 것이냐 이게 딱 갈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건 화폐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중국은 위안화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외 시장으로의 자본 유출을 굉장히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홍콩은 사실상 중국 경제권이니까 중국 경제권이니까 위안화에 그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죠 거기 아무리 많이 투자가 나가도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어떤 국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장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본이라는 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국외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미국에서 나온 비트코인 ETF에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또는 중국 사람들이 산 비트코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서 전화라도 갔다가 전화라도 갔다가 해외로 도피를 한다 이러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는 거죠 지금 현재 거래를 금지를 한 게 그거죠 그런데 ETF는 누가 사나요 고객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기관이 사는 거 기관이 사주는 거잖아요 기관이 대신 사주고 보관해 주는 그러니까 기관들만 딱 통제하면 너네 이거 해시키 아니면 OSL 여기 커스터디에다가 비트코인 다 잘 가지고 있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완벽한 양성화 방안이 어디 있나 굳이 막을 필요도 없다 양성화라는 얘기 꺼내지 않아도 굳이 막을 필요도 없다 부자들의 자본이 유출될 거면 차라리 홍콩은 우리 경제권이지 이게 대만이나 싱가포르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훨씬 낫다 그래서 반드시 중국은 홍콩 ETF 미국처럼 굉장히 양성화하고 밀어주고 그렇다고 하지는 못하게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현재 보인다 오히려 조장하지 않을까 응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좋습니다 당장은 홍콩과 중국은 이제 일국 양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자기들은 선을 가르는 편이고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은 확연한 중국 자본 기반의 자산운용사들이 승인을 받았다는 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아닙니다 내용이 너무 는 손 닥ϊ fantasuing 너무 진지 socket 약간ão 역시 지금부터 less